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가 치루어졌고 2019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을 향한 평가원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가 다 공개됐습니다. 자 일단 총평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금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해설강이 마지막으로 되겠지만 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물론 이제 1등급이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등급이면 반드시 1등급으로 진입하고 그것이 턱걸이 2등급이었든 아니면 중간 정도 아니면 아니면 겨우겨우 아쉽게 1등급을 놓치는 것이든 반드시 1등급 진입해야죠. 그리고 3등급도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2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형과 그리고 난도가 되겠죠. 일단 유형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변화가 나타났죠. 그 변화는 원래 29번이 어휘 문제였었는데 그 자리에 6월 평가원에서는 함축적 의미 추론 줄여서 함의 추론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칭 추론이 아니라 밑줄 친 억구가 전체 문맥으로 비추어 보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부분은 대개 비유적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즉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문 내에서 추론 근거를 찾아서 그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추론하는 문제. 물론 수능 역사에 없었던 유형이 아닙니다. 예전에 출제되다가 한동안 안 되다가 다시 부활한 유형. 그리고 또 2018년과 비교해서 지난 6월 평가원에서 나타났던 또 한 가지 변화는 장문독해 42번에서 빈칸 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자 41번의 제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42번의 빈칸이 아니라 어휘 문제를 출제했죠. 자 그것을 우리는 9월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자 유형이 일단 21번 함의 추론 21번 함의 추론 그리고 29번에서 30번이죠. 30번 이게 원래 28번이 어법성 판단이고 29번이 어휘 문제였고 30번이 지칭 추론 문제였는데 자 이게 밀렸어요. 그래갖고 30번에서 그 다음 중 밑줄 친 나머지 4개와 다른 것은 이런 대명사를 위주로 했었던 그런 지칭 추론이 사라지고 자 이게 어휘 문제로 대체됐죠. 그리고 42번이 어휘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30번에서 자 밑줄 어휘 그러니까 네모 어휘가 나타났고 그리고 42번에서 밑줄 어휘가 나타났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어 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9월 유형을 실제 수능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근데 이번에 지난 6월에 29번에서 출제됐다가 21번으로 자리를 옮긴 이런 함의 추론이 내가 해설가 하면서 얘기했지만 6월에 비해서 난도가 낮았어요. 그리고 6월은 연계였고 9월은 비연계였습니다. 자 내가 해설 강의 하면서도 6월 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어 수능 실감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이틀 전에 강의를 마쳤는데 수능 실감 강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지금 이번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 또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아무리 뒤져봐도 지난 6월 29번에 나왔었던 그러한 밑줄 친 억구에 대한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직접 연계로 출제할 만한 지문은 거의 없다. 내가 수능 실감에 우리가 출제해 놓은 이 정도가 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평가원에서도 직접 연계가 아닌 비연계를 택했습니다. 실제 그런 지문을 찾아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어쨌든 실제 이런 21번 이런 함의 추론으로 직접 연계가 된다면 나올 지문은 딱 정해져 있고 그거는 수능 실감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칭 추론 문제에 몰아내고 이게 딱 자리를 잡았는데 지칭 추론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았죠. 정답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함의 추론은 6월 정도의 난도로만 가게 되면 상당히 수험생을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42번이 빈칸 추론이 아니라 어휘 문제가 나왔다는 건 이번 전체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빈칸 추론이 워낙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유형이니까 어휘로 바꿔주는 평가는 아마 배려라고 자체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42번의 빈칸이 나오는 게 우리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죠. 왜? 42번의 빈칸 추론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첫 패러그래프에 있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건 그 패러그래프 내에서 빈칸을 포함 문장을 읽고 추론 근거를 찾아서 빈칸을 해결해 버리면 나머지는 읽지 않더라도 전체 대입 파악이 가능하고 대부분 그래서 41번에 주어지는 제목 문제도 빠르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밑줄 어휘로 주어지게 되면 지문을 그 긴 장문을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된다면 상당한 시간적 부담감과 압박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유형으로 나오게 됐을 때에는 난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에게 5분 정도 문제풀이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수능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유형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 이거를 꼭 염두에 둬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2018학년도 수능 보다는 살짝 어려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는 얘기예요. 그래서 9월이 그리고 이제 6월이 어려웠었는데 2018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10.03% 나왔죠. 그리고 이게 4.19%가 나왔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9월은 대개 한 7, 8% 정도의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러운 예측이에요. 이 채점 결과는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사이에 속하고 그러면 금년 수능 시험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자 이거는 지금 6월에 절반 이하로 1등급 비율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잘 출제된 거거든요. 왜? 원래 상대평가할 때 1등급이 한 4%였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에 9월은 절대적으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보아도 6월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자 이 9월이 끝나고 나서 실제 수능까지 두 달 남짓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난도는 이게 금년 수능 시험은 6월 정도를 난이도에 대한 준거로 잡고 기준이 되는 근거로 잡고 자 남은 동안 9월보다 좀 더 난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꼭 해줘야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될게 EBS 직접 연계가 우리 리스닝을 제외하고 7개 문항 이 주어졌는데 자 중요한 건 이 7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이 최고 오답 유형 랭킹 5 안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불거지는 문제지만 해마다 EBS 직접 연계가 나와서 득을 본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었을 뿐 이게 EBS 교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EBS 교재에 직접 연계한다는 것에 대한 혜택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29번이 이제 2위 제일 많이 틀린 문항 35번이 3위 그리고 32번이 5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또 뭐냐면 29번은 업법성 판단이고 35번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 32번은 빈칸 추론이죠. 지금까지 최고 오답의 5개 중에 최소 3개는 빈칸 추론이 속해 있었는데 이번엔 빈칸 추론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난도를 배려를 해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 이번에 6월에 비해서 뭐 다 맞췄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6월에 비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6월에 비해 또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이번 빈칸 추론의 난도는 쉬워진 것이다. 이게 실제 수능까지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두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답률 1위는 문장 삽입이었고 비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자 23번에서 이례적으로 주제 문제였는데 이게 지문의 난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정답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타난 감이 있죠. 자 근데요 내가 해설강에 거품 물고 해설을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지문일수록 핵심을 선별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개 글은 이래요. 주제문이 어려운 건 보충 설명을 쉽게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문을 보충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제문이 쉬운 경우는 보충 설명으로서 주어진 예시나 상술 부연이 어려워지거든. 대개 그럼 주제문을 똑바로 잘 이해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주제찾기 문항이었고 근데 쓸데없이 주제문보다 더 어려운 예시 상술 부연의 보충 설명을 붙들고 있다가 어 틀려버리는 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런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은 이 수능 독해 수능 영어 독해에 대한 마지막 개념 총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능의 방향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그지 같은 문제를 양치기 해갖고서는 9월에 비해서 실제 수능이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잘 이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업법성 판단 이게 6월에 비해서 9월도 지금 최고난도 유형 그러니까 최고 오답 유형에 지금 속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절대평가 도입 이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고 특히 영어 문법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실해요. 물론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같은 거 자라기 위해서 좀 지역 말단적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몰라도 수능의 방향성을 담아내고 있는 분명히 수능에서 출제한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5년간의 데이터베이스 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걸 말해주는데 자 그것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 그것도 이런 경우죠. 내신 공부할 때는 그때그때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달달달 암기 위주로 했을 뿐 영어 문법 전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한 매우 뚜렷한 방증이라고 나는 생각해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의 특징과 여러분들의 취약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확률하자면 EBS 직접 연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직접 연계가 상당히 수능 완성 쪽에 치우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는 고루고루 이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연습 수능 완성 고루고루 EBS 교재 그것에 직접 연계에 대응하는 이러한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것이 채점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EBS 교재에 대한 직접 연계 교재에 대한 정리 작업 두 달 동안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능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초조해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자 9월 중순 전까지 뭔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가 총평을 마치도록 할 거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향후 대책은 내 강의의 방향성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를 들어오지 않았고 앞으로 들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단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강의에 대한 방향성과 향후 대책에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주길 바라요. 알겠죠? 비난하지 말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매우 제한된 시간에 매우 밀도 높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일단 향후 대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꼭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집중력에 관한 거야. 사실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다 좀 약간 흐트러지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영역 시험 보는 시간만큼 집중도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뭐 다른 영역은 다른 영역 수험 시간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어 공부 한 번 시작했어요? 그럼 최소 80분은 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 자유롭게 학습할 때 얘기입니다. 수학 공부 한 번 시작했어요? 100분 동안 수학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영어 공부 한 번 시작했어요? 최소 1시간 10분 70분 동안은 영어에 매진이 돼요. 그래야 실전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 이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꼭 여러분들이 두길 바라고 자 내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6월에 이어서 9월 같은 경우도 지금 업법상 판단에 대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업법에 대한 거 빨리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가스터디어와 협의한 결과 토요일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9월 10일에 개강하겠습니다. 9월 10일에 개강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총근대 요구는 딱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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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는 게 요즘 나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 이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아무래도 절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딱 10강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 자 쭉 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강은 고문 세강은 독해 정리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 6월에 의해서 9월 이건 이전 배점이었지만 9월엔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독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설과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도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어 지문을 다 읽어야 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출제 의도를 읽어내고 출제 의도에 부합되는 즉 정답을 찾아내는데 근거가 되는 부분 이 포착이 됐다면 포착이 안 됐으면 끝까지 읽어야죠. 거기까지 선별적으로 읽고 가야 되고 또 내가 해설과하면서 거듭 얘기했지만 지문에 대한 독해가 이해가 됐다? 그건 절반만 끝난 거야.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선택지에서 정답을 잘 골라내야 돼요. 쉬운 문제는 지문도 별로 안 어렵지만 정답이 그냥 3D 입체로 보여요. 즉 매력적인 오답 나머지 4개의 오답이 별로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들은 우리가 고난도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선택지들의 오답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꼼꼼하게 잘 읽고 이건 이래서 오답이야. 그래서 다 소거해 보니 이것이 100% 확신을 갖고 낼 수 있는 정답이군. 이래야 맞춥니다. 긴가민가 찜찜한 상태에서 이건과 저건과 고민하다가 그냥 이거다 하고 찍으면 지금까지 경험칙상으로 맞힌 경우가 더 많니? 틀린 경우가 더 많니?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나머지 두 달 동안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 연습시켜줄 수 있는 문제만이 여러분들이 봉투 모의고사로서 의미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리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9월이 됐지만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 컴팩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피니싱 터치하면서는 딱 3시간으로 정리해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EBS 교재에서 뽑아낸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렵게 생각했었던 고문들에 대한 정리를 내가 해줄 건데 어쨌든 고문에 대한 건 좀 부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두 가지에 대한 해결 업법성 판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쫓낼 것 그리고 독해에 대한 최종적 개념과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도가 6월에 비해서 9월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쉬워졌는데도 점수 등급이 안 오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최소, 주당 등급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거까지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것부터 먼저 강의를 쾌속으로 정리해 주고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at least 1회 또는 2회 per week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죠. 알겠지? 자, 근데 리스닝은 이번에도 다 맞았다. 등급을 갉아먹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독해 모의고사 일단 이번에 수능 실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9번 법법성 판단 문제 지문과 출제 의도와 정답까지 그대로 일치시켰는데 어? 자, 독해 모의고사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는 강의를 이제 원고가 9월 유형으로 이제 또 중복된 지문이나 이런 거 제거하고 또 9월 유형으로 딱 20일 어? 30번 42번까지 다 맞춰서 정돈을 해서 정식 출간은 9월 20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 1차 원고는 9월 10일까지 나올 거고 그래서 나는 피니싱 터치에 대한 강의를 끝내자마자 바로 이 봉투모의고사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독해 모의고사 6회분 그리고 자, 봉투모의고사 9회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내가 제공해 주는 것만 최고 양질의 문제로 9회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회 정도를 해결해 가야 쭉 갈 수 있겠죠. 그치? 자, 거기다가 EBS에서도 봉투모의고사 나오고 있을 것이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기가 힘듭니다. 퀄러티 어셔런스 그런 질에 대한 보장 어, 안 되니까 어쨌든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나를 믿고 끝까지 갈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제시해 준 봉투모의고사 수능 실감하고 하고 봉투 그리고 9회분에다가 EBS 봉투 자, 요거까지 다 합치게 되면 주당 최소 1회에서 2회 정도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치? 자, 요거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잘 잡아가야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업법성 판단에 대한 정리와 독해에 대한 개념 원리를 다시 한 번 쾌속으로 다진 다음 그 다음 문풀로 들어간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풀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해온 양치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걸 꼭 넘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거를 추천해 주기가 힘든 이유는 내가 얘기했죠. 독해 지문 독해를 해내는 건 절반 가지밖에 못 온 거야. 오지선다 선택지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오답의 함정을 건너뛰고 정답에 안착하고 마킹까지 똑바로 해낼 수 있는 이 연습까지 되어야 100%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춰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뭐 더 여러분들한테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영역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EBS 정복의 표준으로서 이정표에서도 유형이 그대로 적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 의해서 9월도 자, 그거를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럼 책을 사서 문풀만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패스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강의를 여러분들이 힘든 것만 골라서 듣도록 하세요. 만약에 패스가 없다고 한다면 강의 듣지 마세요. 결제 안 해도 됩니다. 책이라도 사서 이정표 얘기예요. 이정표. 책이라도 사서 EBS에 대한 대응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죠? 이정표 교재 필수 풀이 해줘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책 한 권 더 팔아먹으려는 얘기 절대로 아닌 거 알지? 지금 최고 오답 유형 5개에서 3개가 EBS 직접 연계예요. 그러니까 패를 다 보여주고 여기서 나온다 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끝장이죠. 거기다가 지금 비연계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난도를 뿜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19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을 대비하는 9월 평가원 자, 영어 영역에 대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한 방향성을 그대로 잘 따라서 어떠한 시행착오도 겪지 말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목표 등급 우련된 당연히 1등급이죠. 이거를 꼭 쟁취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